네 안녕하세요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그리고 우리기술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당연히 원전 때문이죠 우리가 원전은 체코를 일단 첫 번째로 수주를 따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딴지를 걸었던 게 누구였습니까?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좀 법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체코 측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법적인 부분에 기각을 시켜버렸죠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법적으로 이기려면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아직 가만히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원전, 체코 원전에 대한 수준은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을 바로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입장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중요한 기사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모나리자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나리자가 어떻게 돼요? 12.61%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때가 월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 확인이 되실 거고요 모나리자 관심 가지셔라 라고 말씀드렸을 때부터 12.61% 상승이 나왔다 이거 딱 보이시죠? 제가 확대를 해드렸으니까 보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관심이 있는 종목들도 여기 안에다가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위에 있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문자 1번이라고 전송을 해 주셔야지만 들어오실 수가 있다 입장 요청 여기 보시면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채널 추가를 눌러줘야지만 입장 요청이 가능하신 거고 문자 1번으로 전송을 주셔야지만 입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무시를 눌러버리는 것은 문자 전송 안 주신 분들은 제가 거절을 해 버릴 거예요 왜? 요즘에 저 이이준 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제 썸네일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사람 그리고 장난질 치는 채널이 늘어났습니다 재벌을 항상 받고 있고요 그거 전부 다 제가 법적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으니까 이런 뿌락지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걸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자 신청하면 그것만 끝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손실 보신 종목들 저에게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이 대응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와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 트렌드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시장에도 트렌드가 있고 투자 방향성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 뒀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의 너빌리티 차트를 딱 보시면 개파락 3연속이 떴습니다 한 번은 이런 식으로 개파락이 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하락이 나왔고 그러면 두산의 너빌리티 여기에서 투자했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좀 자신을 다그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좋은 재료 하나 좀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 소식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전력난에 대정전이 4번이 일어났답니다 어디서? 대만에서 자 TSMC가 대만에 있죠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제는 엔비디아 그리고 요즘에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생산을 더욱 더 박차를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공장이 지금 미국행을 간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 전력난 때문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보십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독일과 함께 탈원전에 돌입했던 대만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탈축을 모색 중이다 AI 아이폰과 반도체 호황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원전 없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 졌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를 갖고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대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위기론으로 번져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경제성도 뛰어난 청정 에너지로 꼽고 있다 청정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풍력 에너지 태양광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을 하게 되려면 반드시 전기가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무슨 혁명이었어요? 3차 산업혁명이었단 말이에요 3차 때까지는 적당한 전기만 있어도 어차피 이때는 인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인력만으로도 충족이 많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뭐예요? AI, 로봇, 반도체, 그리고 뭐예요? 원전, 그리고 전선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뭘로 이어져 있다? 전기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를 따내려고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첫 번째 혁신을 꼽은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딴지를 걸고 있었던 게 누구입니까? 웨스팅하우스라는 거예요 EOS 웨스팅하우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러한 기업들도 모두 지금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업들과 MOU를 맺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력난이 심각한지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러한 전력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대만에서도 전력난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하게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론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가? 바로 원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원전에 한수원이 투입해 있는 그리고 한수원과 같이 투입할 어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그 수혜주의 대장주라는 거예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국이 미국의 원전 역수출을 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 협력 타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보십시오 웨스팅하우스 시공 능력 부족 양국 정부 한국에 넘기는 방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한국형 원전 완공하거나 제작한 원자료를 체코, 폴란드 공동 해외 진출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체코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가 뭡니까? 2024년 7월달에 나온 기사예요 그 다음에는 체코, 폴란드겠죠 UAE 사례처럼 타국가 원전 수출 한국 미국 협력으로 추진할 경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한국과 세계 최대 원전 기업으로 평가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관계 개선은 물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원전 건설 사업 수주 가능성이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평가가 나와 주목이 된다 지금 8일 웨스팅하우스 내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내부 소식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 공사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현재 미국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3,4호기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썸머 원전 2,3호기를 건설 중인데 보글 원전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 예정이지만 썸머 원전은 수차례 지연된 끝에 중단된 상태다 지금 이 소식만 이렇게 좀 보더라도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체코에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이 발탁이 됐고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체코 측에서는 한국과 긴밀히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선언을 한 상태예요 누가? 체코 대통령이 체코 정부에서 한국과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선포를 한 상태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질투심 때문에 체코에다가 이런 한국이 우리의 기술을 뺏어갔다 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좀 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1차 결과로는 기각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졌어요 물론 항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지금 체코 당국 EDF 웨스팅하우스 한국 원전 계약 진정 기각 이게 뭐냐면은 지금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수원의 두코반인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 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을 당했고요 이로써 3월 달 최종 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 전력 공사의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신 항소는 있지만 이 항소까지도 이겨버리게 되면 이거는 100% 우리나라의 체코 수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팀코리아 웨스팅하우스 인수하자라는 그 기사 소식이 계속해서 나와 주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소식들을 계속 언론에 내보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조만간 웨스팅하우스까지 우리나라가 인수할 수 있는 추진을 이 소식이 기사로서 또 나오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원전이라는 기술이요 우리나라의 신의 한수거든요 부산의 너빌리티 그리고 한수원 예전에는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한수원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받아서 근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을 받아서 똑같이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의 기술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저는 조만간 이 내용대로 흘러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한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두산의 너빌리티의 주가가 지금 19,000원 2만원도 안 돼요 2만원 밑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내려간다고 한들 여기 240선 까지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흔들기 패턴을 보여줘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산의 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 인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지금 뭐에요? 전력난을 겪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어디 섹터에 몰리겠느냐 이거에요 당연히 원전 아닙니까? 가장 빨리 전기를 만들어내고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은 태양광, 풍력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발전소가 있는 건지 원자력발전소 특히 SMR이 앞으로 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SMR에 대한 기념은 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있어요 마을은 국가의 소속이죠 요런 식으로 소속이 되고 원자력발전소 원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짓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MR 같은 경우는 요 마을마을마다 짓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마을 그쵸? 그러니까 SMR이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서 이게 친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안 돼요 그러면서 활용성이 굉장히 높죠 각 마을마다 SMR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원전이 작동이 되지 않을 때도 SMR로 인해서 작동이 될 수 있는 기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SMR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요? 우리나라 중에서 두산이에요 두산 두산이 정말 많은 앞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두산 합병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렸죠 근데 지금은 두산 합병에 대해서 이때 저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뭡니까? 원전에 대한 소식들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호재가 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에도 헤리스와 트럼프 얘네 두 사람이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은 미국 대통령이 되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원전에 대한 수혜는 따는 당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전력난인데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면 이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도 지지율이 있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헤리스든 트럼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전을 추진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야 미국과 한국이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 협력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11월 달 대선 이후 이제 대선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그 재료가 다시 한번 원전 쪽으로 좀 재료가 좀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산 애너빌리티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제가 봤을 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여기에서 좀 빠진 부분에서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산에 대한 대응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2228-1488 두산이라고 문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를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하는데 일단 두산 애너빌리티는 여러분들 여기 20선을 지켜준 상태에서 월요일날 만약에 여기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저는 여기까지는 일단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120선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120선까지는 이때 20선 빠졌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보여드렸지만 얘는 20선 위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좀 관망세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바닷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바닷권이라고 해서 이제 240선까지 내려오다가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기술은 관망 그리고 두산 애너빌리티는 조금 월요일까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주주분들 대부분이 한 방을 노려보려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전에는 신중히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했다면 요즘에는 많이 좀 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내가 갖추고 있지 않은 주식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 상승 따라잡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은요 눌러줬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눌러줬을 때 그래서 내가 현금 보유를 할 수 있으면서 안전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구독자 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해 주시고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펜트론이라는 차트를 보면서 좀 예시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자 이제 펜트론 차트를 딱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면은 검은색 줄 이거 딱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등락률을 표시를 한 건데요 제가 추천드린 날짜서부터 이때까지의 등락률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등락률이 몇 퍼센트에요? 86.56%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눈에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자 이날은 9월 25일날 추천을 드린 날짜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11월 1일 금요일까지 상승률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근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요런 화살표 하나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세력 매수 신호라는 화살표로 지정을 한 건데 저만 쓰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MACD나 CCI나 이런 기본적 지표와는 차원이 다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나침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주가의 방향성을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많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이 의심이 되었을 때 그거를 보장을 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가 나타난 이후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세력 매수 신호라고 해서 세력들이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 지금 세력들이 어떠한 신호를 딱 보내줬을 때 저의 다섯 가지 매매 원칙이 모두 맞아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저의 텔레그램 방 이 방에서 펜트론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월 1일 금요일까지고 9월 25일 수요일날 어디에서요? 복리의 마법에서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9월 25일 수요일날 원픽 종목으로 펜트론 드린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4,500원에 가져가셔라 그리고 비중은 30%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료 포인트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오전 7시 18분에 업로드를 드린 거 그대로 캡쳐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주가가 바닥이었을 때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서부터 제가 포착을 해서 드린 거고 4,500원이면은 장 초반에 진입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에 매수를 할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11월 1일 금요일까지의 상승률이 몇 퍼센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86.56%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쵸? 그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똑같이 보여드렸던 차트 모양대로 이렇게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저희 채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당연히 대가 있습니다 무슨 대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대신 펜트론 같은 종목 제가 이 방에서 계속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돈 벌려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자꾸 돈을 까먹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솔루션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시면은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솔루션 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잠깐 설명을 드려 보자면 내가 시드머니가 뭐 50만원만 있어도 되고 뭐 30만원만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복리라는 거는 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 곱하기 이자 곱하기 이자 곱하기가 복리의 개념이잖아요 자 은행은 뭡니까? 단리란 말이에요 단리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딱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의 그 스피드에 월급이 못 따라오는 지금 시기에 단리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을까 저는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 복리라는 힘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복리의 힘을 제가 이루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건데 시드머니가 만약에 내가 100만원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솔루션 기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자 1개월 차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0에서는 400 400에서는 800 1,600 3,200 6,400 1억 2,800만이 어느 시점에 도달이 되느냐 7개월 만에 빠르면 이 때 도달이 되는 거고 늦으면 1년 정도 걸릴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 복리의 마법 솔루션에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 있는 번호 010 2228 1488번으로 저에게 기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저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 없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왔지만 제가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욕심이 과하지 않나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왜 도대체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요 이거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기회라고 문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장기 종목을 좀 원한다 1년 정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2024년 2025년 안전 종목 발굴을 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 시점 바닥 구간이고 세력들이 매집 중이에요 그리고 매매 원칙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모두 적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 볼 거고요 종목명은 지금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이거 공개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만 공개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종목으로 제가 어떻게 뽑았는지 그거 잠깐 빠르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현재 복리의 마법 억대 자산가로 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밑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번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안전한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3번 위험관리가 부족해서 자꾸 손실이 나신 분 감정조절이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에 집중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갈 때 크든 작든 항상 이 결과를 내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 결론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닌데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에 걸맞는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좋은 결과는요 좋은 결과는 올바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게 이어져서 이게 곧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나쁜 결과는요 이전에 잘못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래가 불안 포기 이 두 가지의 삶으로 좀 나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나는 왜 못 벌고 있지? 라고 대부분 99% 정도의 투자자들이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 솔루션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걸 도와드리고 올바른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복리의 마법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내셨던 분들이 솔루션을 받고 지금은 이제 계좌가 전부 붉게 물들었는데 인증을 해주신 걸 화면에 제가 여기저기 캡쳐해서 마음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나는 지금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주식 투자하기가 겁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복리의 마법 텔레그램 두 번째 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셀레믹스라는 종목을 언제 드렸었느냐 2024년 8월 6일 화요일날 드렸었고 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드렸었고 차트가 바닥이었을 때 이때 잡아드려서 여태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154.13%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셀레믹스 종목 뿐만 아니라 지금 미코 바이오매드도 104.65%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디지캡 같은 경우는 68.91% 상승 우정바이오 165% 상승 F&가이드 422% 그리고 제닉 669% 그리고 태성 863% 한일단조 86% 그리고 전진건설로봇 38.31% 상승이 나왔었고 펜트럼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86.56%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과정이 좋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결과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안전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거고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하면서 살 것이냐는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복리라고 문자 신청을 해 주신 분들한테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두 글자 복리 우리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인생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용기있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한양행인데요 바이오주가 이제 주도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면에 여기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세력들이 이 주가를 끌어 올리겠다라고 사인을 주는 건데 이 지표가 나온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화살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1년 이상 안전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황금주 하나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차트를 보시면 재료에서부터 이미 완벽하게 호재가 나온 상태이고요 화살표가 나온 이 자리부터 종목장세를 펼칠 준비를 세력들이 끝마쳤다라고 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현재 시점은 여기 바닥을 전부 다 다져 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게 이제 월봉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력들이 끌어 올리겠다라는 신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검은색 20선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5일선과 11선 모두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정배열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료도요 많이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는 앞으로 뭐만 나온다 종목장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근데 100%에 가까운 확률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전부 다 드리지 못합니다 정말 투자로 일어서고 싶다고 간절함이 느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공유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면 010 2228 1488번으로 저에게 마법이라고 문자신청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만 이게 어떤 종목인지 정보제공을 제가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솔루션도 한번 받아보시고 무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방송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